안녕하세요 셀라피 모델 배우 정윤입니다 지금 영화 촬영 끝내고 바로 다음 드라마 촬영을 들어가게 되어서 여러가지를 배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피부의 기본을 탄탄하게 채워주는 스킨케어의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품도 저자극 성분인지 꼭 확인하고 최대한 미니멀한 스킨케어를 하는 편입니다 에이리페어 라이트 크림이 수분감이 뛰어나서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것도 이 제품의 뛰어난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극 성분들만 담아서 피부가 민감할 때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셀라피가 피부과에서 시작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갑니다 텍스처가 가볍고 산뜻해서 올여름 기초가 탄탄한 피부 케어를 위한 필수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텍스처가 가볍고 산뜻해진다